여러분 선거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계는 다양성을 침해하고 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명언을 했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오랜만에 등장했기 때문에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 서울시장 선거, 구청장선거 다음에 다루고 서울시장 선거를 어제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 브리핑하고 여러분들 바로 2월 1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전산 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후보엘 사전투표 수의 증가와 감소시키는 그런 자기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한 후보별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이값은 관외 사전투표 1배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이것은 100%, 1억% 사전투표 조작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이것도 100%, 1000%, 1억%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증감 행위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송영길 후보와 함께 옮길 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바로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부정선거가 없었던 군산시와 비교해 보게 되면 소위 사전투표 조작이 있는 선거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투표자들에 의해서 자연수가 모여진 선거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서울의 25개 구에서 모두 다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가 87만 표 그렇지만 사전투표의 증감 행위를 수정한 이후에는 오세훈 후보가 116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29만 표 가량 정도가 아마 손을 댄 사전투표 증감, 증가와 감소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저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선관위는 후보별 득표율 격차가 20% 정도로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전투표 조작을 수정한 이후에는 26% 정도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최종 결과는 이렇게 정리를 표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총 득표수 기준으로 한 3.24%를 빼앗아 가지고 넘긴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총 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관위 기준으로는 20% 격차가 발생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6% 정도가 발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를 지방선거에 경기도 지사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장선거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음에 불구하고 새로운 정권이 투자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투표수 레벨마다 특정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투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서 본인들이 미는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투표자수로 넘어가는 그런 소위 2017년 대선 이후에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까지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 실시됐던 소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수 조작 행위가 똑같이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죠. 표는 하늘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투표 참가자 수가 100명이면 100명 안에서 더해주고 빼주고 해가지고 총 투표 참가자 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 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름들 후보에 사전투표에다가 집어넣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를 뺏으면 마이너스 10%를 해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플러스 10%를 더하게 되면 20% 격차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당일 투표는 다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4박 5일 정도 시간이 있는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손을 대는 거죠.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대게 되면 4박 5일이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도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로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표가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옵니까? 오세훈은 항상 마이너스고 송영길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구별로 항상 오세훈과 송영길의 표가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값이. 오세훈의 마이너스 8.6% 강동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6% 송영길은 플러스 5.9%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세훈이 강동구에서 어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빼가지고 송영길한테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의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대칭의 모습이. 그러니까 좌우대칭의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좌우대칭의 모습이 나올 수 없이 이렇게 군산시처럼 이렇게 지멋대로입니다. 이것을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러나 이렇게 보이면 무조건 뭡니까? 이건 조작을 안 겁니다. 조작도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한 것이 주를 이룹니다. 실물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더라도 여러분들 다 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주로 교차투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한 걸 딱 보면 어떻게 되죠?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어김없이 누가 이깁니까? 민주당이 이기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전국의 거의 대부분이 미래통합당이 이기는데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뭡니까?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이기는 겁니다.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4박 5일 사이를 두고 투표 성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몰표를 던지고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의 몰포를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교차투표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던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교차투표가 일어나게 되면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종로구 같은 데 내지 않았죠. 종로구의 이런 보궐선거 후보를 내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을 했는데 보궐선거까지 이런 조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차투표라는 거가 아주 뭡니까? 부정선거를 변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교차투표가 부정선거의 강력한 정거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을 지지했는데 4박 5일 전인 사전투표에서는 뭘 표를 뭡니까? 민주당이 주는 겁니다. 이 교차투표가 2020년 4.15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은 대법관들이 뭐라고 여러분들 판결 내리든 간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의 가동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의 증가 명의를 통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죠. 교차투표는 특정 지역의 지역투표자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국힘당을 찍고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을 찍는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제가 4.15 총선 이후에 발표한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양천구 갑입니다. 아마 황희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던 때인 겁니다. 여기 지역구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불근생인 통합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전투표에서는 압도적인 격차로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거 다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비례대표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양천구 갑의 투표자들은 미래통합당에 큰 폭으로 승리를 안겨다 줬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뭐죠? 완전히 딴판으로 바뀌어가지고 민주당에 몰표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교차투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2020년 4.15 총선의 전국에서 일어났고 심지어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교차투표. 대전중구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당선됐을 때입니다. 지역구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중구의 투표자들은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51.16%로 미래통합당 후보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선거에서는 56.47%로 압도적으로 42%로 누구를 밀었습니까? 민주당 후보를 밀었습니다. 이게 그냥 부정선거인 겁니다. 부정선거. 사전투표에서 뭐죠? 엄청난 표를 쏟아 넣어준 겁니다. 민주당 측에. 누구한테 빼앗아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에 빼앗아가지고. 비례대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중구의 투표자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정당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을 압도적으로 밀었습니다. 몇 프로? 36.39%로. 그런데 비례대표에서는 뭐죠? 누가 이깁니까? 35.33%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겁니다. 대전동구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지역구만 보시게 되면 지역구에서 뭐죠?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표를 투표자들이 많이 줬는데 4박 5일 사이를 치고 사전투표에서는 뭐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왜 납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의 일정 부분을 빼가지고 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연주 의원에 출마했던 부산시 남구월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큰 폭의 차이가 나죠. 사전투표에서. 이연주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사전투표는 큰 폭으로 패배합니다. 왜? 이연주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빼가지고 경쟁자가 민주당 후보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해가지고 전국을 다 도덕질한 겁니다. 비례대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구월은 보수적인 투표자들이 많네요. 압도적으로 뭡니까? 미래통합당을 이겼는데. 그런데 근소한 폭으로 미래통합당을 이기게끔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어제 이어서 서울시장,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를 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산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동됐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를 보시게 되면 송영길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45%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36%입니다. 격차가 9%입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사전투표에 조작을 안 했으면 당일투표와 얼추 비슷한 값이 나와야 됩니다. 사전투표에서. 오세훈 후보는 어김없이 당일투표에서는 61%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52%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9%를 빼앗아 가지고 이만큼 빼앗아 가지고 이만큼 대해준 겁니다. 모두 18%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익값을 보면 그냥 그대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한 겁니다. 이걸 지금 다 덮고 대한민국에 가자는 겁니다. 중구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후보가 사전투표에 44%를 득표했습니다. 당일투표에서 36%를 득표했습니다. 격차가 플러스 8%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여러분 이 사전은 조작이 된 겁니다. 당일과 거의 비슷한 값이 나와야 됩니다. 36% 플러스 마이너스 한 0에서 3% 정도 값이 나와야 되죠. 어마어마한 큰 값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송영길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이기고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대패하는 당일투표에서 대승하는 교차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표를 구해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광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투표에 30%를 송영길 후보가 얻었는데 사전투표는 조작을 해가지고 45%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3% 정도가 결정이 돼야겠죠. 이렇게 다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의 25개가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송영길 후보는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표를 준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라면 당일에서 60%를 득표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도 60%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표를 빼앗아가지고 송영길 후보가 더해 준 겁니다. 송영길 후보가 당일투표에 37%를 득표했으면 사전투표는 당연히 3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3% 정도가 이렇게 건수한 격차가 나야겠죠. 그러나 8% 차이인 45%가 난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냥 선거 데이터를 무진장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 전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도봉구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후보는 당일투표의 39%를 득했는데 사전투표의 46%, 플러스 7%가 나옵니다.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송영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39%에서 많아야 뭡니까? 40% 한 2%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조작을 다 해가지고 선거를 다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물위조투표준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거 보전해가지고 재검표해야 나오겠죠. 그런데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다 통과를 해가지고 4.15 총선의 재검표에 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그래프가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종로구 그래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죠? 중구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죠? 용산구 그래프입니다. 그냥 작품이네 작품. 이게 뭡니까? 성동구 그래프입니다. 이게 뭡니까? 광진구 그래프입니다. 이게 뭡니까? 동대문구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교차투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자 날씨였습니다.